개인기를 시키세요. 저 지하철 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거에요? 뭐죠? 잠깐만! 개인기가 5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BTS의 팬스맨들리 우리 동기들 멤버 혹시 두 분은 BTS 춤이 가능하십니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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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니면 아이돌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인지 아닌지 두 분이 BTS의 팬스맨들리 팝동무대입니다. 팝동무대입니다. 팝동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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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는데 팝동무대 팝동무대 기iè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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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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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ers. 공연가왕 무대를 통해서 개가수랑 그 가능성을 테스트해본 본인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개그리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 가수로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만 듣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꿈을 접었습니다. 개그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 아 3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이거 최악의 정상이에요. 장동민씨 아버지 3표 같긴 하지만 장동민씨는 이제 아홉아홉 중에 3표였고 여기 21명 중에 3표였고 니가 더 뭉칩니까? 장동민씨 표가 더 나오기 어려운 3표였고 아 그래요? 예예예 얼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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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야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포도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개그맨이 되고 싶습니다. 예 노래도 한번 불러봤으니까 예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더 오케 코미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진짜 길게 제일 길게 가는 개그맨이 되고 싶습니다. 오케 코미디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유쾌한 무대로 공명가왕의 다섯 번째 세계를 빛내준 고맙습니다. 이산근 씨에게 여러분 위험해박싱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리석 이산근 씨에게 여러분 위험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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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아ず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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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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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라 고마워! 고마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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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3강 김밥입니다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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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김밥이 이겼구요 3강 김밥이 이겼구요 자 득표수 확인하시죠 결과 16대5입니다 2라운드에 집중합니다 대기일로 이동해 주시구요 축하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진밥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국밥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이분은 누구실지 준비하신 솔로 들으시면서 정체를 확인합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어리신 배우인거 같아요 어리신 배우인거 같아요 인김 밴드 하시는 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체를 확인하고 더랍니다 소々다 도착해 마우저 족발 오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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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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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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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라프터의 댄스 춤모입니다. 라프터입니다. 모두 준비하시네요. 라프터의 반전댄스 음악 주세요. 굉장히 유연하십니다. 라프터의 반전댄스 라프터의 반전댄스 라프터의 반전댄스 라프터는 섹시댄스의 데모요사지용 박지율의 성인심 라프터의 반전댄스 라프터의 반전댄스 화 gang 레전드 라프터가 와 아랫. 야야야 자, 이분이 절의 멤버가 아닐까요? 제가 특급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국 가요계에 판매가 긁은 완전 하이유스타를 하이유스타를 자, 결과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길러우는 기획 대결 마지막 조인의 대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과가 어묵 무시하게 깜짝 놀랄 얼마나 나와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2라운드와 마지막 진출자가 될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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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첫 번째는 M3만 이겼습니다. M3만 이겼습니다. M3만 이겼습니다. M3만 이겼습니다. M3만 이겼습니다. M3만 이겼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실까요? 득표소 소개합니다. 결과는 M3만 이겼습니다. M4, M4, M3만 이겼습니다. M4. M3만 이겼습니다. M4, M3. M4, M3. 이스타 이쪽이였습니다 이분이 하필 받으신 분은 아닌데 준비하신 솔로 곡을 들으시면서 접채 방향합니다 큰 박수로 정해주십시오 투영한 스키아 있으세요? 얼굴 선배님이실 것 같아요 그냥 선샷 햇살은 나의 탕을 밝히는 추우고 한참 눈을 벗을 때 그들 속에 나를 반겨요 내 볼을 살짝 입맞추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내 머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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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탕을 밝히는 추우고 내 머리만 내 머리만 요 Jeg We can get together, run, we can predict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겠죠 아마 그럴 거에요 지금의 곁에 그대가 있잖아 자, 이제 남순은 화면을 받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이제 남순은 화면을 받고 이번에는 바로 원조 한류로 걸고 원조 글씨의 막내, 혜연씨입니다 글씨의 막내, 혜연씨입니다 글씨의 막내, 혜연씨입니다 글씨의 막내, 혜연씨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흔해서 나조차도 싫어했었던 내 이름도 왠지 그대가 불러주면 와우 이쁜게만 느껴지네요 When we can get together I feel the same 나진한 영화 속에 죽인 꽃처럼 사랑받기 위에서 내 맘속에 다시 태어난 거죠 지금 이 순간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겠죠 그지 않게 해줘요 Don't break it 난 인공 안에서 Always in my heart Always in my heart 사랑한다고 나를 줄게요 When we can't